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강사 김종훈입니다. 자, 10월달 모의고사, 올해 마지막 모의고사였습니다. 시험 번호로 고생 많으셨고요. 한국사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그 전에 가볍게만, 정말 가볍게만 총평을 이야기하자면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렵진 않았으나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국사로 공부하기에는 약간 좀 이제 현역 친구들이 봤기 때문에 조금 바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정답률이 20몇 프로짜리 문제가 있고요. 40몇 프로짜리 문제가 있고요. 50%대에 머물러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기존에 잘 보지 않았던 키워드가 나온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거는 해설 강의에서 이렇게 풀 수 있어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한국사는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혹시나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어, 내가 한국사를 한 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가장 짧고 좀 효율적인 강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뭐 3시간에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런 강좌를 통해서 한 번만 정리하면 돼요. 키워드 가지고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구별하는 겁니다. 어떻게 풀이하는지 한 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가시대의 사회의 모습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자, 보니까 OX 퀴즈인데 이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문장을 읽기 전에 일단 이미지가 보이네요. 비파형 동검. 게다가 비파형 동검이라 써있네? 그런데 계급이 발생했네. 계급 발생. 비파형 동검. 무슨 시대야? 청동기 시대야. 그죠? 일단 키워드 다 나왔네요. 비파형 청동검입니다. 비파 모양의 청동검. 청동기네. 청동기 시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고인도를 축조했다. 이 구석기죠? 아니, 아니, 미안, 미안. 2호기 청동기죠. 그럼 청동기 정답은 1번이고 2번. 22 담로를 설치했다. 얘들아. 22 담로를 설치해서 왕족을 파견했다. 백제입니다. 백제죠. 3번. 상평통보를 주저했다고요. 조선 후기입니다. 후기까지 기억하세요. 조선 후기. 4번. 상감청자. 저 나중에 예전에 파이널 강의할 때도 그랬는데 되게 어려운 거 말해볼까? 청자. 어떤 나라 거야? 청자. 고려 청자가 어울리잖아요. 상감청자라고 하니까 상감이 뭐예요? 상감기법을 활용한 청자입니다. 그러니까 청자가 나오면 고려입니다. 고려. 예를 들어서 고구려 청자. 이상하잖아? 신라 청자. 조선 청자. 좀 이상하죠? 고려 청자입니다. 5번. 동맹이란 제천행사를 열었다. 동맹 고구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다. 참고로 밑에 있는 이 제천행사 같은 경우는 얘들아 정답으로 안 나온다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확인하시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청동기 말고 구석기, 신석기, 철기가 좀 섞여 있었으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국가를 물어봤다. 정답은 1번. 넘어갑시다. 자, 문제 2번. 정답률이 확 떨어졌네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오늘은 북한산 비봉에 다녀왔대요. 북한산. 비봉에 오르면 순수비를 복제한 비가 있대. 아, 북한산에 순수비가 있대. 이것은 6세기 가 국가입니다. 왕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가 국가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에 북한산에 세운 순수비를 떠서 만든 것이다. 내일은 실제 비석을 전시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봐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산 순수비야, 얘들아. 북한산 순수비인 신라가 쌓았죠. 신라가 만들었습니다. 신라 왕 누구야? 진흥왕. 전성기잖아. 신라 진흥왕이 정복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정복한 지역에 직접 가는 겁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 신라가 차지한 땅이더냐. 기트카드다. 비석 하나 세워라. 이게 순수비야. 왕이 직접 방문해서 비석 하나 세워라. 이렇게 해서 진흥왕 순수비. 이게 이제 북한산 순수비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물어보는 거잖아. 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해동성국이라 불린 건 무슨 나라야? 바래. 2번 골... 아이고 골품제가 정답이네요. 제가 수업시간에 늘 얘기하는데 골품제를 성골,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운영했게?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제시문에 골품제가 나왔어. 어떤 나라? 이게 신라입니다. 신라라고 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골품제의 운영 원리를 보는 게 아니고 골품제가 나왔어. 어떤 나라야? 신라야. 이렇게 보시면 돼. 정답 2번이고요. 3번 무령왕릉을 조성했다. 백제겠죠. 무령왕 백제입니다. 참고로 무령왕릉은 얘들아. 웅진시대 백제예요. 웅진.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4번 경국대전 편찬했다고요. 조선이죠. 조선의 누구? 성종입니다. 5번 팔만 대전이 어떤 나라야? 고려입니다. 그렇죠?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정답은 2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답이 확 떨어졌네요. 자, 한 번만 공부하면 됩니다. 한 번만. 정답은 신라의 골품제였고 문제 3번. 정답은 신라의 골품제일. 아멘